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모성 보호 3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8살에서 12살로 상향되고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.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신기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됩니다.